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화 번호 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갑자기 난 그 눈 속에 날 살게 해주어 언제 언제까지나 언제 언제까지나 들리어 온 날 장자라 장자라 장 당신의 그 노랫소리 오늘밤도 장자라 장자차 장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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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자 까만 맛을 가다니 내 눈물이 새길 수 희망차가 깨끗한 맘 보면 불렁불렁 내 눈물이 좀 더 가까이 와요 그 숨결을 느끼며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고 싶어 반짝이는 그 눈 속에 난 살게 해주어 언제 언제까지나 언제 언제까지나 하자 여보 나 장자라 잔잔잔 당신의 그 노랫소리 오늘 밤도 장자라 잔잔잔 장자라 잔잔 장자라 잔잔 장자라 잔잔 꿈속에서 만나죠 왠지 당신들 보면 당스럽게 희미고 호동석이가 나 착구잡구 상탈이 나여 너 가까이 와요 그 숨결을 느끼며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고 싶어 반짝이는 그릇 속에 난 살게 해줘 언제 언제까지나 언제 언제까지나 들려온다 짠짠짠짠짠 당신의 그 노래소리 오늘 밤도 짠짠라 짠짠짠짠짠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곡으로 저희 곡 사랑의 전설 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. 일단 인사부터 좀 올리도록 할게요 인사를 드리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, 저희는요 트로트계 아이돌? 아니죠, 트로트계의 아들돌! 하나, 둘, 셋, 번호 끝! 삼총사예요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영희 씨, 우리 오늘 어떤 무대에 또 이렇게 초대 받았나요? 저희가 오늘 고령에서 주최해주신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에 이렇게 초대가 되었는데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많이들 추우신가요? 아, 안 추우세요? 안 추우시네요. 우리 고령분들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.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들여들릴 노래는요. 김용인 선배님의 곡 준비를 했습니다. 사랑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. 저희는 지금까지! 삼총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반수 중에서 한 번! 삼총사였습니다! 오이패yz 이승사였니, 주지아 전공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두을까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러 h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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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ger 난 바까운 날이 네요 에이으아 척arf 눈에 봄을 실어 머리 사진idez 모두를 헤어q 저 바람은 내 맘일까? 동물같은 네 내 심장 사랑임을 아시려 여러분 다같이 손모임 박수! 여러분 다같이 손모임 박수! 우리 전을 거져라 사랑을 많이 보았을까? 새겨간 게 빛을 대어 얼얼이 맺혔구나 한올 한올 짠 가슴 어디에 둘까?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한올 짠 가슴 어디에 둘까? 안 가까운 맘이니여 전부는 내 몸을 실어 저 바람은 내 맘일까? 동물같은 네 내 심장 사랑임을 아시려 마지막 다같이 손모임을 아시려 우리 힘을 울려하시려 우리 힘을 울려하시려 우리 힘을 울려하시려 고맙습니다 온라인 우한